럭셔리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요트 투어를 부르잖아요 오늘 뭐해요? 럭셔리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요트 투어를 부르잖아요 네 요트 투어 날씨가 좋아서 오늘 할 수 있어요? 날이 좋아서 신난다 되게 부자 된 느낌이다 무려 언니는 갈 수 있을까요? 쉬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럭셔리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? 얼마씩? 똑같이 받았어요 이걸로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여기를 전체를 후식이 필요하신가요? 500만 원인가? 뭐예요? 후식? 야, 디너퍼티가 1억인데 킥보드가 5억이야 이게 말이 돼요? 아빠 컵라면이 3천만 원이라니까 어떻게 노래방이 10억이야 저 노래방 10억 주고 갔어요 한 시간에? 응 낫지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거를 언니가 골라서 이 돈을 내면 역시리하게 다 즐길 수 있어요 마음껏 추천해봐 노래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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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노래방 노래방 지옥이 필요한데 언니 마음을 가다듬고 싶다면 낚시를 추천하기도 해요 속이 탈 수도 있어요 한 번 30분에 30분에 3천만 원? 근데 한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진짜요? 근데 우리 그 부분 거기서 한 마리도 안 잡혀서 그건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언니는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낚시를 해봐야겠어 난 낚시 추천한다 책을 한 건 가져가요 안 잡히니까요 딴 걸 할 수 있게 근데 물소리 이렇게 들리면서 되게 좋아요 진심하시죠 승민 씨 갈게요 네 가요, 전 혼자 먹고 갈게요 그래, 안녕 가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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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꿈 보는 간식을 주세요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상상의 간식 고맙습니다 한참의 간식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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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시야 아시죠? 다음에 보면 완전 이상한데 걔 기분 좋아서 잘 나온 것 같이 남은 사진 고맙습니다 남은 사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나오죠? 저 뒤에 요트 있잖아요 네 러시아 갑부의 요트예요 진짜요? 러시아 갑부요? 러시아 갑부요? 정말 럭셔리 하네 럭셔리 럭셔리의 끝판왕이다 러시아 갑부 배를 내가 언제 타보겠어 우리 타는 거 아니에요? 저 우리 태워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럭셔리가 아니네요 취소 이게 무슨 럭셔리야? 러시아 갑부 배를 하나 못하는데 내가 가시자 얘 진짜 아픈 것 같아 저 가방 아픈 가방 같아요 학부모 입장하십니다 다 좀 다 좀 봐 후보와트 학생이야 언니 잘 놀아요 야 언니 여기서 끝? 예림아 저 해리포터 입장입니다 예림아 어 예림아 아줌마 아줌마 우리 언니 아줌마 뭐야 잘 잊게나 언니 낚시 성공하길 바라요 낚시 꼭 성공해요 책 한 번 들고 가야 돼요 비싸요 사진 찍어 갖고 올게요 안녕 바파이 바파이 바다 얘들아 조심조심 우렴 그리핀도르 입장합니다 스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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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 같은 느낌이에요 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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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 통영이에요 한번 놀러와요 너무 예뻐요 어떡해 진짜 예뻐 이거 열 받는데 아 왜 이거 먹고 갔나 봐요 이런 먹튀했어 어떤 생선인지 잡히기도 해 나 꿈은 거 아줌마 나의 몸포티 양념포티 우리 진짜 내가 나 아니 은근 나 너 나 나 너 너 너 너 아멘